안녕하십니까 진상도입니다. 디스이스 진상도 여러분 진상도가 드디어 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상도 MRE 본 상품은 CU 상품권을 제공받아서 진상도가 나름 심사숙고해서 만든 편의점용 MRE 형식의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맛 테스트하느라고 CU 상품권만큼 제 돈이 추가로 들어갔어요. 편의점에서 MRE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진상도 MR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off, close look! 24시간용 직장인 MRE 도시락이 되겠습니다. 무겁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편의점에서 이거 하나 들고 나오면 아침, 점심, 저녁, 야근용까지 다 결이 됩니다. 우와우! 자 열어보겠습니다. 우와우! 산더미 같습니다. 이걸 다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식사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메뉴는 유럽스타일 전투식량으로 비스킷과 커피로 간단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는 이 중에서 하나 골로 주면 되요. 저는 블랙 아메리카노 이걸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머그컵에다가 뜨겁게 데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딸기잼, 요렇게 귀여운 딸기잼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냉큼 집었습니다. 이야 이거 딱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죠? 이름이 라메르 폴라르 버터입니다. 뒤에 보면 섬 사진이 있어요. 이게 노르망디 해안선에 있는 몽셀미셀 섬이라고 합니다. 이 몽셀미셀 섬은 CF에서도 많이 나오고 관광객도 많이 찾는 유명한 관광 명소입니다. 이곳에 방문하면 꼭 먹는 쿠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라메르 폴라르 쿠키라고 합니다. 이게 130년 넘게 이어진 프랑스 전통 쿠키라고 합니다. 와 기대되는 맛입니다. 자 쿠키가 있는데 여기에 맞는 치즈 스프레드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베델 초코 크림 스퀴즈 치즈 스프레드 같은 그런 크림 치즈를 진짜 많이 찾아다녔어요. 근데 진짜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편의점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이야 무척 기대됩니다. 자 이것은 과장님 부장님들이라고 따로 준비해놓은 겁니다. 이건 본인 먹지 마세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과장님 부장님 싹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맛이 어떨지 진짜 궁금했어요. 버터링 쿠키 아시죠? 뭐 거의 그 맛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바삭거리고 버터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우 좋은데 아침 식사로는 뭐 자 쿠키랑 함께 커피를 이 커피는 뜨겁게 데워먹는 것보다는 그거 아이스 아메리카로 먹는 게 혼날 것 같습니다. 칸으로 바꾸겠습니다. 아 이거 활났네. 자 다음은 초코 크림 스퀴즈가 들어간 것입니다. 버터 쿠키에 초코 스퀴즈가 뿌려지면 굉장히 달 줄 알았거든요. 안 그래요. 구수한 맛이 나요. 웬일이지? 하하하하 따로기 쨈이 들어간 쿠키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제대로 찾았네. 이제부터는 나의 최애 쿠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거 장난 아닌데? 그렇다면 이제 딸기 쨈에 초코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무슨 맛이 나올까? 이거 지금 무슨 맛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자 이렇게 먹고 나면 아침 일과가 굉장히 즐겁게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점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점심으로 넘어왔습니다. 아 이게 편의점에 갔더니 기내식형 도시락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건 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이걸 집어 왔습니다. 가격은 4,300원대고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여행 못 가니까 이런 기내식같은 음식 먹으면서 마음의 이료를 달래보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40초 동안 전자레인지에 태워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귤 속의 크림치즈 감귤 모양이네 진짜 이걸 딱 보니까 장난치고 싶어 지는데요. 안에 뭐 이렇게 비닐 포장까지 이렇게 달라붙지 말라고 되어있네요. 요건 참 신경을 많이 썼네요. 아침에 실패했던 아메리카노 그냥 처음부터 아이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지는 않고 좀 약간 단 향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아이스로 마시라고 한 것 같습니다. 메인메뉴가 왔습니다. 메인메뉴. 다다다다다치 비행기에서 먹는 것 같은 기내식 치킨 플리즈 밥 먹고 코카페인 한 잔 딱 마시면서 오일과 한번 빡세게 한번 해보시죠. 약간 기름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좀 단점은 단점인데 맛은 뭐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자 이러면서 착석에 앉아서 먹어도 전혀 문제 안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기름진 거를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잡아주네요. 정말 구긍했어요. 이게 과연 어떤 맛인지 그 만주에 빵 있잖아요. 빵 안에 감귤 초콜릿이 들어가 있는 맛입니다. 이야 정확했어. 점심은 먹었으니 텐션을 쭉쭉 쭉쭉 뽑아야겠죠.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아 진짜. 오늘의 하이라이트 저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써본 발효폭 중에는 그래도 가장 무난하고 쓸만합니다. 할인 삼계탕 좋아하는 라면으로 구조한거에요. 삼계탕 라면 먹어야 되는데 뭐 김치 정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의점에 갔더니 이렇게 작은 양주가 한 다섯 종류 여섯 종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발렌타인 12년산 이름도 예뻐요. 볼빨간사과 자 꿀베에이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꿀베에이드 삼계탕 라면 먹으면서 같이 곁들여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맛이 어떨지 삼계탕 라면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라면을 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삼계탕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라면 나의 그림분무기 짜잔 이 그림분무기가 뒷광고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발열팩에 두꺼운 열기를 15분동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뭔지 궁금했던 디저트 이거 6번 줄 알고 잘못 샀어요. 오징어 매운맛 안주거리입니다. 자 안주거리입니다. 혼술하게 적당한 술인 것 같습니다. 아키면 잔이 있어요. 해곤모양의 잔인데 삼계탕과 라면 삼계탕과 라면 다 된 것 같습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놓고요. 자 라면부터 좀 넣을까요? 반 마리 어서 빨리 좀 먹어봤으면 좋겠네요. 냄새가 장난아니에요. 장난아니에요. 이걸 빼먹었네요. 내려버리겠다. 라면스프는 조금만 넣으세요. 조금만 한 요정도만 정말 별미에요. 별미 삼계탕도 딱 반 마리가 들어있어서 혼자 먹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삼계탕이 들어오니까 몸에서 열기가 그냥 뭐 여기에 불을 더 지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도 구독자분들을 위하여 진상도를 위하여 건배 와 와 와 와 야 이제 국물 맛이 일품이네요. 어우 배 터지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입가심으로 배에이드 오 이거 진짜 괜찮다. 진상도 엠마리 CU편 잘 보셨습니까?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다른 메뉴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죠?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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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llip 선생님 peacefully municipal